해야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나라 224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소 1200명 정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행편없는 나라가 됐는지 내 눈에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그냥 조선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조선 사람으로 길이길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경로를 잘하니까 시문에 대통령 경로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인자는 그게 전의가 돼가 검찰총장이 경로하다 지배 엘리트의 윗선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배 엘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권력치고 이런 폼 잡는 인간들이 지배 엘리트라고 이렇게 간주합시다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비양심과 그들의 위선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보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를 보니까 현직 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정치권에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로 했다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현직 공무원이 선거를 나가려면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도 딴 데가 아니고 중앙시검의 형사구 부장검사 김상민 씨가 46살인 모양이에요 출판 기념회 이렇게 해서 정치를 본인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정치검사처럼 행동했겠습니까 그동안 그 며칠을 못 참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다시 한 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상민의 지난 45년의 날들과 앞으로의 새로운 날들의 시작을 여러분께 이런 검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명 정치검사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니 뭐 검찰생활에서 제대로 했겠습니까 정치적인 사안은 여러분들 오그노 클린선거시민현동 의 공동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부정선거 에는 격노하지 않는 검찰총장님께서 이재명 에게도 격노하지 않는 총장님께서 이 신문기사 보면 갑자기 화가 납니다 두 검사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 신문으로 출판 기념일 년 진짜 화를 내야 될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건 어찌 봐야겠습니까 검찰 중에서 많은 수가 정치검살인 거죠 그래야 줄을 타 가지고 정치권에 한몫하든지 또 나오면 정간예우받아 수십억이 챙기든지 그게 얼마나 부패한 나라입니까 재판행량을 다 여러분들 돈으로 거래가 받는 나라가 됐으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검찰총장은 이원석 씨는 책임이 아주 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것이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가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 들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바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보하게 되면 이 전산장비를 조장한 것을 그대로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들 아니만 생각하고 그냥 정치권하고 척지는 일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정치검사인 겁니다 한동훈 씨 앞으로 두고 보죠 제대로 할지는 뭐 여전히 뭡니까 그냥 절반 기대 절반 뭡니까 너도 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전형적인 정치검사한 겁니다 정치 검사 운조하가 대통령까지 올라갔지만 뭐 그냥 이곳저곳 눈치 보고 뭡니까 대통령이 됐는데도 뭐죠 선거 부정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난 2024년 보궐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17% 16% 차이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산장비를 다 조작을 했는데 그거 다 그냥 묶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니는 그냥 정치검사다 이야기죠 윤 대통령이 뭐라고 자유를 70분 외추고 80분 외추고 100분 외추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뭐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지극히 익숙한 정치검사 출신의 운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나라의 공적기관들 가운데 밥값을 하고 나라의 안위를 여러분들 지키는 이제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뭄에 콩나귀처럼 여러분 찾기가 힘든 겁니다 검찰은 대부분 정치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조작을 안 하면 여기에 2020년 4.15 총선에 전라북도 김재시 부왕군처럼 이렇게 차이 값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 여기도 차이값이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잖아요 열병식 하는 이런 모습의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분이 검찰에 계신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통계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뭡니까 공공수사부가 나와서 인지수사를 했으면 모든 뭡니까 전산 장비 같은 거 다 압수했으면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정은 이 여러분들 전체 100대 가운데 4대 정도만 여러분들 조사를 해도 다 나오는데 국정은이 한 거 다 여기서 그대로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었고 선거결과를 조작했고 그다음 뭐죠 투표지를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을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검찰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 자신의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재임기간 중에 의지가 없으면 나가야죠 마을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해결할 용기가 없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방법을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뻥튀기를 이르면 사전투표자수를 7.49%로 해가지고 37,473표에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게 국정은 감사에 다 지적된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위조 투표자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선거가 어디 나옵니까 사전하고 당일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는 선거가 그래서 앞으로 신문기자들 격노란 용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뭘 격노할 겁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격노를 해야 되지 밑에 사나이 있는 검사들이 총선에 나가서 이런 출판기념이 한 건 화가 날리도 있겠지만 다 웃기는 이야기다 다 거짓말인 겁니다 나는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헛우스만 나오는 겁니다 너가 진짜 나쁘다 너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 했으니까 정관예고에서 뭡니까 수십억 수백억 벌어가 띵띵거리고 잘 살지 모르겠는데 네 새끼들은 그냥 부정선거가 창글한 나라에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다 세상사리가 다 돌고 돌아가지고 항상 성자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자가 내일 이런 폐자가 될 수가 있는데 항상 부정선거 세력 이름 줄을 때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너가 새끼들은 부정선거 세력 이름이 떨어가지고 그냥 지배당하는 쪽이 될 수 있는 거다 세상이 다 돌고 도는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참 구역질이 나죠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다발체 만들어도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 앉아있으니까 참 제 악만도 딱한 거죠 내가 봐도 참 딱한 겁니다 거기서 이러면 한자리 또 얻겠다고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빨아대는 사람들도 참 기가 찬 거고 인생들 다 그렇게 사는지 너무나 지저분한 나라가 태블린 거예요 내 눈에다 너무나 지저분한 거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란 부분이 전혀 없어진 겁니다 아름다움이란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선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미덕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훌륭함에 대한 그런 뭡니까 그런 갈구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짐승은 훌륭함에 대한 갈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지저분해가 됐냐 이야기죠 다들 뭡니까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권력의 이름들 뭡니까 뭐라도 한 자리 줄 것 같으면 그냥 하려는데 다 그냥 해란이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뭡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해 여러분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임기를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렇게 뭡니까 다 사전투표 를 뻥튀기에 도독질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임기를 채우겠습니까 조국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기 단축하는 걸 하면 탄핵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주필이 전 주필이 뭐라고 합니까 총선 패배하면 탄핵 당하지 말고 미리 당신이 그만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탄핵 당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모르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숫자가 적을 겁니다 저 양반 뭐하고 있노 저 양반 허구대만 멀쩡해가지고 뭐했노 너는 밥 먹고 뭐하고 있노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고 이런 뭡니까 도독질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도독질을 내놓고 하는데 대통령을 바보 천치로 여겨가지고 대통령을 앞에 놓고 뭡니까 이런 도독질을 마음대로 저지르는데 이런 도독질을 하고 나니까 대책에다가 나온 것이 인요한이 이끄는 핵심위원회를 여러분들 출범시키는 짓을 하고 있으니 도독질하는 놈들도 밉지만 도독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이런 일을 저지르는 놈들도 어마어마하게 미운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강서구민들이 미쳐도 이만저만 미치지 않고서는 당일에 나가 48.5%를 여러분들 진교훈 더블당 후보한테 줬는데 사전투표는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65.7%를 주는 그런 여러분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태우한테 여러분들 당일에 47% 준 강서투표자들이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개심해다 이렇게 생각해서 30.6%를 여러분들 김태우와 함께 표를 던지는 결과가 어디 나온 겁니까 이런 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 정상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더블당이 항상 이기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언론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식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년 4월 총선이 어떻게 조작됐습니다까지 방송을 하고 그다음 방송을 이제 줄여나가야겠죠 부정선거 방송은 할 만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4인 날인 개인 날인을 막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뭡니까 탄핵선하고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못 지키면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망해가지고 가는 거죠 부 dryer 그러고 싶은 거 그래요 아멘